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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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6년 8월 1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나가사키에 친선이 방해했던 청해전함 4척에서 근무하던 병사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일으켰고 이를 진압하던 일본 경찰관 포함 양측에서 무려 8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동 중에 일본은 생각지도 않았던 중요한 문서 하나를 취득하게 됩니다. 한 일본인이 한자 사이에 0에서 9로 표시된 북양함대 소인 듯한 사전처럼 생긴 체가 하나를 난동현정에서 우연히 죽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가 막히게도 청에 암호코드를 모두 적어놓은 코드북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보국은 이 코드북으로 북양함대의 작전개혁, 지휘물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곳이야말로 일본이 청을 일고해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라고 판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청국해안을 비롯한 각 지역의 내부 사정을 샅샅이 탐지하고 의미있는 자료들을 대거 수집하기 시작하죠. 이에 맞춰 전쟁 상대국의 정보와 첩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의 증설 역시 적극 추진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대본형은 암호체계의 중요성, 적정보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군사작전을 위한 지도의 유용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수집했던 자료와 소속 첩자들의 활약이 임의버 군사지도 역시 상세히 제작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 상대국의 정보와 첩보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눌뜨기 시작한 것이죠.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모자 속에 이렇게 만들어진 청의 내륙지도를 가지고 다니다가 작전지역에 진입하면 그 지역 지도를 펼쳐보며 작전을 원활하게 펼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청군은 자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파견지역의 정황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해 작전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청 해군 병사들의 난동 때 군인과 지도하는 이들 중국 무래배들 중 5명을 역시 같은 무래배였던 일본 낭인들이 칼로 베어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격분한 이용장은 감히 대청제국의 병사를 함부로 건드리다니 당장 한포 사격을 하여 나가사키를 박살내버리겠다며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잔뜩 겁을 먹은 일본 정부는 정부 대리인을 직접 파견하여 사과를 하기에 이루었고 그렇게 이 나가사키 난동 사건은 위압류와 마무리되어 버리죠. 이렇듯 당시 북양함대의 위상은 일본 정부가 바로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된 후 이때부터 일본은 청수병들의 난동질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북양함대의 건거파에 머리까지 조어린 수모를 당하게 되자 자신들도 어떻게 하든 이런 막강한 함대를 가져야 한다는 의지를 굳게 다지게 됩니다. 이후 메이지 천왕부터 먼저 솔선하여 함대건설 선금으로 매월 일정액을 자비로 헌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문무관리들에게도 공급의 10%를 헌금하라는 조측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이에 일본의회는 해군 확장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며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으나 나가사키에서의 북양함대 충격과 불협감을 들끓던 여론에 밀려 결국 해군 확장 예산을 승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회는 이렇듯 대정부 견제라는 기능이 살아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잠시, 훗날 일본은 여러 번의 정견에 의해 의회가 군부의 손악에 자각돼 버렸고 급기야 이러한 의회의 승기능은 완전히 말살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의회와 서슬퍼런 군부의 막내리 같은 정치 행위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결국 철멸적인 패망을 맞이하게 되죠. 글쎄요, 이 점을 지금의 일본인들이 얼만큼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때도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정치의 가문세습, 지워지지 않은 궁극주의의 그림자, 그리고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전체주의의 순화적인 국민성, 그저 의문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일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전전준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질주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880년대 후반, 당시의 일본 군부는 현명하게도 자신들의 능력상 청이 보유한 정원, 진원 같은 대형 장갑 전함을 단시간 내에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애써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단 빠른 기동력과 속사포로 무장한 고속순영함을 먼저 건조하기로 개혁하고 이를 즉각 실행해 옮기기 시작하죠. 당시 건설 초창기였던 일본 해군은 편지와 전술은 영국 해군을 모방하였으나 일본에서 제작할 수 없는 거의 모든 순영함과 워리정은 프랑스에 주문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 해군의 전술사장에 일본 해군이 큰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잠시 후 언급하기로 하고 여튼 이로써 일본 해군은 프랑스에서 직접 건조한 배수량은 다소 작았지만 쓸만한 방어순향함 9척과 프랑스의 기술 지원으로 자국의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한 22척의 어뢰정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브레이크 앤 스팟 1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해군 장교들을 유럽에 파견하여 해전 전술도 연구시키죠. 여기에 더해 당시 일본은 사세보, 구레, 요코스카라는 3개의 주요 해군기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지들의 각각 자체 편들을 이미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대 전술훈련의 양도 청해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로써 청일전쟁전 일본 해군에는 청해 북양함대처럼 거대한 전함은 없었지만 더 빠르고 더 고속능인 속사포로 무장한 순양함과 엄청난 위력의 어뢰를 탑재한 보속 어뢰정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맞춰 장교의 전술 역량과 수병의 포술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돼 그 전투력이 급기야 청해함대를 능가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당시 세계 2위의 해군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는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한 영국 해군의 대항할 수단을 궁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루이앙뜨와누 리슐 브르벨이라는 해군 대령에 의해 대규모 전함을 보유한 함대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무장을 한 소형 선박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그리하여 상대국의 무역을 차단하고 전의를 상실케 한다. 라는 통상파괴 해군 전력 사상을 주청하던 청년학파라는 사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상은 이후 청년학파의 지도자적 입장이 된 떼어필을 오브제독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오브제독은 전쟁의 목적은 적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며 적의 함대를 경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어찌 보면 이 전술 사상은 당시 청해군을 압도하지 못하던 일본 해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효적절한 전술체계였으며 한편으로는 작은 위헌도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과 전술은 1883년에 일어난 청불전쟁에서 프랑스 해군의 청한대에 대한 효과적인 어뢰정 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는데 프랑스는 거대전화에 맞서 작고 빠른 군함 특히 수녀항과 어뢰정으로 더 강한 영국 해군에 맞서기 위한 실험을 이 전투를 통해 마침내 검증한 것이었죠. 이에 일본도 이 성공적인 공격전술을 눈여겨보았고 자신들은 없고 청은님이 보유하고 있던 전함의 공격을 위한 이런 고속기동 속사포 공격과 어뢰공격에 관한 전술을 착실히 숙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함대건설 초창기에 세계체대 해군국이었던 영국 대신 프랑스의 함정건조를 의뢰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술은 성장 거대기의 해군에게 궁여지책으로 적용되는 전략일 뿐이었죠.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한 해군력의 보안을 위해 독일이 유보토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해상 봉쇄작전을 수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청일전쟁 승리 후 일본 해군은 다시 해군 건설의 전략을 수정 유보톤은 거함 거포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함대의 구성 패턴으로 다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이용해 대항해군으로 거듭 팽창시키게 되죠. 하지만 이 결정은 훗날 기본적으로 궁핍했던 일본에게는 거의 재앙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나아가 일본이 전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또 하나의 근본적 원인이 되죠. 어쨌든 이후 일본 해군은 바뀐 전략에 맞춰 또 다른 전술 철학을 하나 더 채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해군대의 알프레드 티만이 입안한 결정적인 전투와 봉쇄를 통해 승리한다. 즉, 전쟁 중 해상무역을 먼저 통제하고 철저하게 훈련된 수병에 의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적의 주력을 파괴한다라는 집중 요격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술 사상은 전시 해상무역 통제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프랑스 청년학파의 기조와 공통되지만 고도로 훈련된 중부장함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시점으로 적함대를 유인하여 단 한 번의 전투로 적의 주력을 요격 경멸시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른 전술 사상이었죠. 훗날 일본 해군은 이 전술 사상으로 러일 전쟁 시 스시마 해전에서 태해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달콤한 추억의 덫이라고나 할까요? 훗날 태평양 전쟁 시 일본 해군은 이 사상의 분별력 없이 올인한 결과 이 전술 사상을 미해군을 대상으로 하는 방어적인 함대 결전 사상인 점감 요격 작전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는 중부태평양 남쪽 루트로 진격하는 미해군의 주력 함대를 맞이해서 순차적인 요격 작전을 진행하며 미해군의 전력을 축차 소모시킨 다음 일본 본토와 멀리 떨어진 오가사라와 제도나 북마리아나 제도쯤에서 약해진 미국 함대와 함대 결전을 벌여 최종 승리한다는 전략이었죠. 그러나 이 전략은 한국이 발전에 의한 해전의 변화 미국의 무제한적인 군수 생산 능력 그리고 파벌에 따른 쿠테이온한 일본군의 인사제도 거기에다 일본 육군과 해군의 해무군 갈등으로 인해 어찌 보면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처도 같았습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작전 위반과 그릇된 함대 운영은 그동안 피 땀 흘려 건설했던 거대한 연합함대를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급기야 태평양의 깊은 바닷속으로 모두 수장시켜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일본 해군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해군이 장안한 고속전대위에 치고 빠지는 유격전의 교류를 받아들여 승리했던 청일전정의 황해의 전. 알프레드 티마 안의 집중 묘격전술을 범받아 승리한 러일전정의 쓰지마의 전. 그리고 영국의 항공기를 이용한 타란토 기습작전을 카피한 진중한 공습 등 일본인 특유의 복제호 발전이라는 제조를 무감없이 발휘하고 자신들의 분수에 맞춘 소박한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해군의 영광은 여기까지였죠. 이후 일본은 마치 자신들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결란한 춤을 추려는 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 역시 일본 제국의 흥망 시리즈의 진행에 맞춰 하나하나 리뷰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 여러판대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은 메이주신이 성공하고 3년뒤인 1870년 8월 시작 처음으로 해군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근대화된 해군이 건설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직 연합함대에 대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연합함대라는 편제는 1884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일본 해군성에서는 함대 편제령이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대의 편성, 함대를 구성하는 함의 능력에 따른 명칭을 규정한과 동시에 두 개의 함대 이상을 집합하여 연합함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연합함대를 명시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연합함대란 단어가 일본 해군소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연합함대는 큰 훈련대나 전쟁 때 임시로 편성했을 뿐 정규함대로 편제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연합함대는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연합함대가 처음으로 편성된 것은 함대 편제령에 적시하기 시작한 10년 후인 1894년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만 해도 일본 해군은 전체 함대의 규모가 작아 연합함대를 편성할 수준이 못되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청과의 전쟁이 현실적인 문제로 되들자 함대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상비함대로 존재하던 작은 함대를 결집시켜 편성하기 시작하였고 이토 스킬키 중장을 초대 사령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때부터 연합함대란 이름이 정규함대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일전쟁이 끝난 후 연합함대는 바로 해산되었죠. 그리고 다시 편성된 것은 이로부터 10년 후인 러일전쟁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연합함대도 러일전쟁이 끝나자 다시 해산됐습니다. 그 뒤 일본의 전쟁행위는 만주사멸지나 중일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이어 다시 전시체제로 들어서게 되자 1933년 5월부터는 연합함대를 아예 상선화시켜 해사한 일이 없이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완전한 전시체제로 들어서는 1937년부터는 사실상 일본 제국 해군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당시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일본 해군의 거의 모든 주요함정을 지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책을 짊어졌던 사람은 모두 31명이었죠. 그러나 특히 격렬했던 태평전쟁 때에는 사령장관이 전사 또는 순식한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단기간이었지만 그 당시 대행을 맡았던 해군 제독이 2명 더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당시 청해 북양함대는 독일에서 건조한 7500톤이 넘는 대형전함인 먼 곳까지 정복한다라는 뜻의 정원과 역시 먼 곳까지 진압한다라는 뜻의 진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3005mm 주포 내문과 356mm의 튼튼한 장갑으로 무저하고 있어서 당시로서는 어떠한 한포로도 파괴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군함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12척의 군함으로 이루어진 작은 함대인데다 그나마도 배수량 5000톤을 넘는 군함은 단 한 척도 없었기 때문에 청해 함대에 대해 양가질 모든 면에서 밀리는 상황이었죠. 이 때문에 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원과 진원은 일본에게는 매우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연합함대의 편성은 본대와 제1유격대로 나뉘어졌었죠. 본대의 경우에는 기암인 마체치마, 이츠쿠시마와 하시타대, 후소와 치요다, 그리고 히이오와 아카키, 샤이코마르 등 총 8척으로 구성되었고 제1유격대는 기암인 요시노, 나뉘아와 타카치오, 아키치시마 등 4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12척의 군함 중 앞선 브레이크앤스팟 2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국산은 하시타테와 아카키 2척뿐이었고 나머지는 프랑스와 연구해서 주문한 군함들이었습니다. 이 중 프랑스에서 주문한 마체치마, 이츠쿠시마나 자국산인 하시타테에는 청의 진원과 정원을 상대하기 위해 대구경에 한포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4,200톤밖에 안되는 작은 크기의 배에 거대한 한포를 억지로 집어넣은 바람에 실제 사용이 되는 큰 무리가 따랐었죠. 또한 일본 황실의 사비인 네탄까지 전용해 연구의 주문에서 만들었던 1만 2천톤의 신형전함인 후지는 청일전쟁 당시에는 아직 건조중인 단계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연합함대는 청일전쟁 개최식점까지도 강력한 청의 북양함대에 대해 상당히 큰 천력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청 역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해군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의 흥망 청일전적편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당시 청은 세계 최강급 전함이라고 하는 정원과 진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서태후의 황갑잔치를 위해 해군 예산으로 정해진 3천만 량이 넘는 거금을 황질정원인 이온족 측에 죄다 써버렸기 때문이었죠. 이에 정작 한포에 사용할 포탄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했고 두 전함을 보조할 신형 전투함도 확보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3천만 량이 돈이면 3만 4천톤급의 순양함을 10척 이상 구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서태환 사령의 입속으로 허망하게 모두 들어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 이 돈이 온전히 국방 예산으로 전형됐었다면 아마도 청일전쟁의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림과 같이 청일전쟁 당시 일본연합함대의 기함이었던 마차치마나 이츠쿠치마는 프랑스에서 건조한 4,277톤급의 고속 방어 순양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전부터 급격히 가까워진 영국과의 전략적인 관계에 따라 이후부터 일본은 세계 최고의 권함 기술력으로 당시 전함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던 영국의 주요 함정의 건조를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2,478톤급의 치오다와 3,700톤급의 난이어부터는 영국에서 건조되기 시작하죠. 물론 이 함정들 역시 19노트 이상의 고속 함정들이었으며 특히 1,893년 역시 영국에서 건조한 최신의 함이자 제1유격함대의 기함이 되는 4,217톤급의 요신호는 이들보다 더 빠른 22.5노트 이상의 패속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 순양함이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일본연합함대는 미에군의 순양함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함정들로 진영을 일색한 고속 수항전자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당시 일본의 주요 순양함들의 무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암스트롱 조소서에서 주문한 고속 순양함 요신호를 기준으로 함대 기엄으로 쓰인 마체치마급을 제외한 일본의 군의 주요 함수선에 탑재된 함포는 무현화약을 사용하는 강력한 영국 암스트롱사의 49경 15.2cm 단장 속사포 내문 역시 암스트롱사의 49경 12cm 단장 속사포 8문 그 밖의 대어뢰정용으로 49경 7.6cm 단장 속사포 6문과 오츠키스 43.5경 4.7cm 단장 속사포 6문 등을 장비하고 있었고 그 밖의 대항공정용으로 35.6cm 단장 고정식 수상 어뢰발사관 내기도 함께 장착하고 있었죠. 거기에다 영미 해군처럼 일본 해군도 거의 모든 순양함에 맥칭기관총 개발전까지 최고의 연사효용성을 가지고 있던 노든펠트 배럴기관총이라는 위력적인 가구용 발사관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무기체계는 10발에서 최대 12발의 소총구경이나 덕궁구경의 배럴을 이용해 단 3분 만에 무려 3000발의 탄약을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호성능을 자랑했었습니다. 이렇듯 일본 해군은 함포구경은 북양함대의 주력함인 정원과 진원보다는 열세였지만 각함에 각종 속사포를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있었고 거의 모든 함정의 속도가 19노트 이상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군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포의 폭우속도 역시 정의 함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사포들이었죠. 이 때문에 속사포 전술과 기동용을 10분 활용한 일본 함대는 정의 북양함대를 충분히 유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양함대의 기함 정원과 진원의 30cm 측명 강철장갑은 당시 일본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어떤 함포로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독일에서 생산된 이 두 척의 거함은 최신식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각각 거의 8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하는 독일 크룹사에서 제조한 4개의 30.5cm 주포로 무장하고 있었죠. 더구나 배전의 장갑 역시 35.6cm 강철 장갑판으로 되어 있어서 어지간한 포탄은 마저도 튕겨낼 정도라 불침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었죠. 그것은 배가 너무 무겁다 보니 대진 최고속도가 15노트에 불과해 기동용은 거의 0점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또 다른 문제는 좌우연측에 설치된 주포내문이 모두 전방을 향해 있었고 뱃머리에 거대한 충각을 장착하여 뱃머리로 적함정을 들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빠르게 이동하는 목표물을 조준 사격해야 하는 근대해전에서는 오히려 큰 약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 점에서 무식하긴 마찬가지였죠. 거포와 강철 장갑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일본 해군은 청전함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구디 청원과 진원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32cm 한포를 장비한 고속순양함 세척을 프랑스에 특별히 주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작은 선체에 거대한 주포함음만을 달랑 탑재한 당시 연합함대의 기함으로 쓰이던 마츠치마급 방호순양함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멍통구리 마츠치마급은 총 3척이 건조되었는데 일본의 3대 명순지인 이츠쿠시마, 마츠치마, 하시다테의 이름을 따서 지어 당시 일본 해군에서는 이를 소위 삼경함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여튼 이들 마츠치마급 순양함 역시 소형선체의 대구경 한포함문을 장비하는 바람에 포탑을 돌면 배가 기울고 포를 쏘면 그 후폭풍으로 배의 침로가 바뀌는 등 문제가 속출했었죠. 실제로 이런 이유로 광해전에서 32cm 주포를 발사한 숫자가 이츠쿠시마는 5발, 하시다테는 겨우 4발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해전에서 결정적인 필살기가 된 것은 거함에 달린 거포가 아닌 앞서 말씀드린 빠른 기동과 그에 따른 톡사포의 연타였었죠. 어쨌든 청일전장의 결정적 전투가 된 광해해전에서 일본은 자신들만의 전략과 프랑스에서 전수받은 전술로 압승을 거졌습니다. 앞서 브레이크앤스팟 2편에서 언급했던 청글전장에서 입증된 고속기동함대의 연속사포 전술이라는 새로운 해전의 메커니즘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었죠. 그리고 각각의 인물을 구야받은 분별 함대간 톱니바퀴처럼 정확히 맞물린 상호 엄호와 보안공격 그리고 과감하고 저돌적인 공격정식까지 더해진 일본 해군의 문전이 결국 해전의 승패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황해해전이 끝난 뒤인 1895년 7월 영국의 그린 그리이라는 월간지가 이 해전을 차세히 소개했습니다. 청의 지휘관으로 참조했던 전직 미해군 소령 필로엔 매키펜은 잡자의 인터뷰에서 전투사항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일본 무리 쏘는 포탄이 비오듯 날아오자 청의 전함들은 모두 달아나버렸다. 청의 포탄은 제조 과정에서 화액은 넣지 않고 진흙과 모래를 집어넣어 일본 함정을 마치도 파괴력이 없었다. 더구나 일본은 조함 진력이 뛰어나 함정 운영을 말 달리듯 하며 모든 동작을 자기들 마음먹은 대로 했다. 그리고 전투 중 자신들의 함정 한 척이 위에 처음 연 두세 척이 달려들어 구원을 해줬다. 그나마 정원 진원 두 군함은 세계에서 제일 견고한 군함이란 명성처럼 일본군의 한포 400여발을 맞고도 파괴되지 않았다. 일본보다 먼저 근대적인 거함, 거포로 함대를 건설한 것은 청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불철주야 해군 확장에 나선 일본의 노력은 훗날 러일전쟁까지 승리로 이끌게 되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워싱턴 군축조역의 멤버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 일본 해군은 세계 제3위의 해군으로 급성장하게 되었고 급기야 드넓은 태평양을 무대로 미국과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점감 요격전술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함대 결전사상에 매몰떠버려 전혀 융통성 없는 작전으로만 일관하였고 이어지는 패전으로 종국에는 죄 없는 젊은 병사들에게 황국의 흥망송세는 제군들의 투지에 달려있다며 이들을 자살공격으로 내멀어버리죠. 그렇게 일본은 궁극주의와 전치주의의 막작으로 치닫게 됩니다. 연합함대는 제육주의 시대 일본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일본 우익들에게는 부일본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이름을 위해 410척의 함선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2만 6천대의 비행기가 추락했으며 40만 9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연합함대는 한시대의 영광과 오역 그리고 비극을 함께 품고 있는 이름인 것이죠. 일본이 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인가에 대해 단순히 미국보다 모든메에서 열쇠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본군은 처음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드문 경우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언제나 그 방식이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근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믿었으며 패배를 하면 그것을 인정할 줄 모르고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여기에다 영공서열과 자기 믿음만을 중시해 합리적인 의견을 내는 부하들을 무시하고 파벌에만 집착해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충책을 맡겼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점들에서 그들은 이미 패전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더 강한 상대와 싸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한 HOW? 한 поех. 한글자막 by는 boat링 한 ha. 한글자막 by 한othe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